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표 페이 삼표 시멘트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원자재 관련해서 가격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급락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다들 잘 모르시는 유연탄 관련해서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의 관점을 이용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계속되면 원자재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들 수의 기업들이 방어죽격 성격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략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서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 관점이 존재하는데 장기화가 되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의 관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이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2021년도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400억을 예상했는데 막상 실적을 발표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시장 예상치를 30%를 상회한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나타냈고요. 그런 것을 본다 하면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멘트 단가 상승이 오히려 최대 실적 기대감 또한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시멘트에 관련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선 이후에 건설 인프라 주택 공급 관련한 정책들이 나타난다고 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제출 시즌인데요. 만약에 사업 보고서가 제출된 뒤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따라 시장의 전망치가 재조정된다고 한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평가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실적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방어죽격 성격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만 좀 감안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요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을 활용하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차트로 넘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추세를 보았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 파동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이 이어지면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장은 급락을 하지만 급락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주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면서 장어 자금들을 한번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더 극대화되거나 러시아 디폴트 관련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시장의 이슈화가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큰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박스건 형태를 이루고 박스건 돌파 흐름을 나타내긴 하지만 앞전의 물량들이 꽤나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대선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 번에 치고 나아기는 힘들고 실적적으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충분히 큰 상승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5,400원 부근 조금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파 공략주 3표시 멘트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